느낌이 안나는데 뭐라고요? 미미야 너는 늘 오마이걸에 저기 말하고 저게 말하고 있잖아 저게 말하고 있잖아 자 뒤쯤! 잠시만요 시작! 미미야 너는 이번 활동 그거죠? 서로 이렇게 졸려서 고생했다고 말하시고 이번 활동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너는 늘 오마이걸에 없어서는 안될 그런 중요한 존재야 너무 멋있는 너의 자리가 정말 빛난다 뭐라는 거니? 부끄러워 내가 이제 현승이님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프로님 사실 저희 멤버들 분위기를 잘 띄워주고 즐겁게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활동도 도와줘서 너무너무 멋있었고 제가 반한게 아니라 제 트릭리스트에 있습니다 하트고 그럼 제가 이제 구정은이한테 하는거야? 리더씨? 근데 왜 한손으로 하실거지? 아니 전 양쪽으로 하거든요 그럼 난 누구한테 맞죠? 내가 해줄게 빈이 나한테 해줘야돼 언제나 고생이 많고 고생이 많지 않아요 고생이 많죠 아니요 원래 살아가는거 자체가 고생이 많은거에요 나보다 한 10년 더 언니 같은데요 아니 정말 근데 진짜 늘 응원하고 있고 동생으로서도 응원하고 같은 팀 멤버로서도 응원하고 있으니까 항상 힘내자깅 힘내자깅 근데 나한테 아야야 나 말 못하길 싫게 가린게 억울 훈훈하다 비밀장원 이 언니 나 되게 좋아하거든 비밀장원 활동 끝난지 얼마 안되서 바로 바나나 알러지 활동하는거 이제 얼마나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진심이다 아파 힘든데 늘 열심히 하는 모습 너무 내가 먼저 들어와서 자고 있으면 늦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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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가지고 또 얼마나 고생이 많아 그래도 참 무대에서 예쁘더라 늘 응원해 아이고